우월한 유전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? 예담에서 편했습니다. UCLA 전임 연구원과 생물학 교수를 지낸 아론 지부가 저자입니다. 무지개 송어와 흰 기러기 등 생태계 곳곳에서 찾아낸 예시들을 통해 혼혈 인종의 우월성을 설명하며 인종 간 결혼을 지지해 눈길을 끕니다. 혼혈인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